음 세상에! 두 분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다니! 저 공허 분쇄자들이 제 기지를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! 이대로는 오래 못 버틸겁니다. 저놈들을 직접 처리하고 싶지만, 전 기지에 난 화재를 진압하는 것만으로도 벅찬해요! 이 요새가 무너지기 전에 저 분쇄자들을 제거해야합니다! 전장볶을 기준으로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면, 요건 사실은 잠시 활용하긴 하지만, 요건 사실은 아무도 안타깝게 만들었지만, 이게 바로 안타깝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. 풍선이 없어진 것 같네요.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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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설 로봇 준비 완료 전설 로봇 준비 완료 나와라 벌레가 전설 로봇 가자가 도착했다 조심하십쇼 녀석이 새하얗게 뜨거운 불길을 요새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저놈을 제거하는게 사령관님의 주 목표입니다 저 정도면 눈 감고도 날릴 수 있겠어 전설 로봇 대기 중 석가자 이 장르가 입을 수 있는 곳에 안전하게 도착하니 전후에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유압을 감수하시던 전후에 지속하게 도착했을 수도 있습니다. 이 장르가 입을 수 있는 곳에 이 장르가 막힐 수 있는 곳으로 도착했습니다. 달걀에 넣을 수 있는 곳은 영광을 잃은 곳으로 출발한 곳으로 도착했습니다. 지난델에 유압이 남은 곳이 검색하시던 전후에 공격받아야 합니다. 2개의 장르가 전후에 차가 되었습니다. 유압을 마치지 않습니다. 2개의 장르가 유압을 자리할 수 있습니다. 경고대 к이예요. ㄷㄷ 4-5-6-2-2-13 실리죠? 와라, 윤희가 적이다. 하지만 윤희가 났다. 적이 우리를 모욕한다. 우리도 답해준다. 조합을 Оч SK에 볼수 있니깐. 형이 어디 있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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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? elling 도망가다. 우리가 공격한 일을 길게 장식을 지켜봤던 기술이 할 수 있습니다. 흰 종료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. 목표 2라운드에 도착하십시오. 도움말씨로 도움말씨네요. ㄷㄷ 경고가 지지되면 목소리는 중으로 운행을 잃어냈습니다. 건물 공격자가 있는 3마리밖에 안남을 것 같습니다. 이 숫자를 역으로 만든 시간입니다. 이때는 어세모를ates냐라. 너의 공격자들에 도착해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